김소연 4개를 나눠서 나눠서 읽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병풍 역할을 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거 여기까지 제가 읽고요. 하나 읽으면 이거를 둘, 셋, 넷 하나씩 읽을 중요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뒤에 거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때 연수굴 국회의원이었던 연수굴 당협위원장 민경욱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우리가 요청한 수계표, 재검표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는 1, 2, 3, 4가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여기 후보들 한 사람이 하나씩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대법원은 즉시 수계표를 실시하고 선거 소송 절차를 이행하라.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전 선거구의 투표, 개표 관리 등 선거 과정 전반에 불법과 조작이 이루어진 선거였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주권은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훼손됐다. 이에 분노한 수많은 유권자들, 후보자들 그리고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5월 15일까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은 무려 130여 건에 달했다. 심지어는 전 지역구와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전례 없는 선거 무효소송 범위나 원고의 규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법 조작 선거에 분노하고 있으며 4.15 총선의 총체적인 불법과 부정에 관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절규하듯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절박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달리 소송의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발맞춰 재판 절차를 진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심리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 공직선거법 제222조는 선거소송을 접수받은 대법원 소재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을 고려하여 그간의 선거소송은 선거일로부터 두 달여 시간 안에 조속히 수계표 결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번 선거소송들에 관해서 위 기간이 이미 경과한 6월 말까지 아무런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송 지연과 회피에 조력하기 위해 선거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서대문 가베 이성은입니다. 두 번, 2. 이번 선거소송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투표와 개표를 조작하였다는 것을 그 무효사유로 하고 있는 바 조속하게 수계표를 실시하고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증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대법원이 가장 기본적인 확인 절차인 수계표 실시조차 미루어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무효사유를 밝혀 선거사무관리집행상의 하자를 철저히 밝혀낼 의지가 있는 것인가. 대전 유성굴 후보이자 선거소송인단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셋, 대법원의 수계표를 비롯한 재판 절차의 지연이 실질적인 답변서 제출을 미루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계를 같이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소송지휘를 하지 않을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연과 회피에 부응이라도 하듯 부작위로 일관할 것인가. 4.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이 사건 핵심 증거들인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계표기 등 전산장비에 대한 증거보전을 일률적으로 기각하여 왔다. 기각의 이유는 한마디로 선거소송에서 충분히 위 증거들에 대한 제출이 기대되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 핵심 증거들에 대한 증거부전 또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이른바 단군 이래 최악범죄,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둘러싸인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 특히 선관위조차도 다양한 검증을 원하고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 공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을 기각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대법원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려 한다고 불신하고 있다. 법원은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포기하고 신뢰받지 못한 기관이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이유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유권자와 후보자 소송 대리인은 대법원의 수개표 결정의 지연 그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간명하고 단호한 촉구를 하는 바이다. 하나 대법원은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 관한 수개표를 실시하라는데 이거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실시하라 그러면 실시하라 세 번은 같이 하시죠. 하나 대법원은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 관한 수개표를 즉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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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검증 신청을 모두 채택하고 조속히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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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법원이 정의의 여신처럼 저울을 들어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공정하게 살펴달라는 것뿐이다. 수개표를 실시하는 것조차 권력이 두려워 주저하는 것이라면 정의와 부정, 불법의 무게를 가려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선거 무효소송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개표를 실시하고 납득할 만한 검증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30일 국민투쟁본부 대표 민경욱, 4.15 총선 후보자 김소연, 민경욱, 이성헌, 이연주, 차명진 등 25인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 연대 이상입니다.